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꼭 유튜브 지진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진방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지진방송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 현재 7월 도쿄올림픽 때문에 이런 이시노마키 같은 경우는 단신으로 내보내고 끝낼 확률이 높습니다. 심각하더라도 부각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진 상황을 부각이 돼서 뉴스미디어로 부각을 시키면 당연히 일본에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 2월 13일 날 7.3 지진이 있은 다음에 원자로 또 체크해도 되죠. 체크한 다음에 원자로 오염수 태평양 벌이는 문제고 자꾸 이번에 그러니까 6월 13일 날 후쿠시마 원자로 검사하면서 여러 가지 국외 해외의 어떤 뉴스미디어에서 계속 터뜨렸죠. 그럼 오염수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지금 오프닝 자꾸 건드려봤자 일본으로서는 좋을 게 없어요. 일본 정부로서는 좋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스가 정부로서는 지금 아베 정권을 전 정권을 이어서 왔는데 지금 현재 팬더믹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아베 전 정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많은 이런 도쿄올림픽이나 팬더믹 그런 어떤 경제문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어떻게 오렌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오렌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 기상청에서 이런 것들을 이시노마키의 4.6 지진 같은 것은 크게 부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입니다. 이시노마키, 센다이, 다 미야기현이죠. 후쿠시마, 나미에, 이와키 다 있죠. 나미에 진다 등 후쿠시마하고요. 그 다음에 미야기현. 이것은 이제 2021년 동일본대진 당시에 폐차들이 이렇게 산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차 주인도 생존 여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폐차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 쓰나미 때문에 다 폐차가 된 것들입니다. 이제 이제 그 2021년 2월 13일에 그 불과 4일 전이죠. 7.3 강진으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에서 38명이 4일 전에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야기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동일본대진 당시에 피해를 봤고 이번에 2월 13일 날 7.3 강진으로도 큰 피해를 봤었습니다. 2월 13일 날 2월 13일 날 2월 16일, 어제 22시 59분 32초에 일본 후쿠시마 오카와라에서 규모 4.4일 질이 있었습니다. 내륙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내륙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원인 보이시죠? 센다이, 후쿠시마, 나미에, 이와키, 야마가타, 후루카와, 후루카와, 미야기 위원의 후루카와, 이즈노마키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18시 55분 32초에 오즈노무스키의 규모 5.5일 질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깜짝한 바다의 남부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별표가 지진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다음에 오즈노무스키 사진입니다. 여기 캄차카 반도의 남부입니다. 그리고 쿠릴 열도에서 2월 15일 21시 20분 02초에 4.9일 질이 있었습니다. 쿠릴 열도에서 지진이 나고 나서 깜짝한 바다의 남부에 지진이 났죠. 그리고 나서 한 번 치고 두 번 쳐서 그 다음에 다시 치고 나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지진이 내려와서 이싈노마키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섬 2월 14일날 또 여기서 지진이 났습니다. 화산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화산섬에 어떠한 그분이 지진파를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지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학자 뭐 어떤 그쪽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싶어요. 왜 그분이 2010년 9월에 재팬 볼케이너 아일랜드의 지진파를 가지고서 6개월 뒤에 혼슈에서 지진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지진에 대한 데이터가 궁금한데 어쨌든 그분이 이 혼슈의 재팬 볼케이너 아일랜드의 지진을 가지고서 그 동일번 대지진을 6개월 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14일날 거기서 난 겁니다. 그리고 14일날에 여기 상황을 좀 보여 드린 5.1 그리고 31일날도 화산섬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진 상황들 요거는 이제 상당히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진의 대지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요. 지금 대지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민 여러분들과 유학생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슈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지 항상 이제까지 계속 지진 방송하면서 다른 유튜브 채널 방송 분들도 다 똑같이 혼슈를 예상했었었고 그래서 혼슈에서 난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항상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슈에 계시는 그 분들은 금인분들과 유학생 분들은 우리가 항상 예상했던 어차피 혼슈 작년에도 계속 5 이상 지진 저 방송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데이터베이스 딱 그 작년 지진 데이터 작년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혼슈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고 혼슈 5.2 이상 5.0 이상 작년에 다 혼슈였어요. 전 세계 지진 중에 대부분이 다 혼슈였습니다. 5.0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슈에서 지진이 날 것이다 그것은 예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부분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이 되겠죠. 긴장이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위해서 여러 번 우리가 방송 오르라든지 항상 준비했던 거잖아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비상연락망 만약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는 대피 요령을 자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탁자 밑으로 탁자 밑으로 들어간다 탁자를 붙잡는다 머리를 항상 보호해야 된다는 거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어떻게 대피하는지 그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것도 제 방송도 여러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거 숙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꼭 저기 지진이 나오면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저기 센다이에서 저기 뭐 부모님은 센다이에 계시는데 자제부는 뭐 다른 데 계신다 그럼 또 이게 이게 뭐 저기 만남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생존 여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그 생존 여부를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만남을 다시 제외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전거로 만약에 쓰나미가 발생이 되면은 자전거로 피하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자전거로 피해야 해서 생존한 사람이 없어요. 동일본대 지진 때 그 전에 그 전후도 그렇고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쓰나미 발생 때 자전거로 피하는 경우는 생존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전거로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쓰나미가 발생이 되면은 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건물에 건물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삽니다. 살려면 높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지진 저기 그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 높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기 자동차로도 생존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로도 안 돼요. 진짜 미리 자동차로 피하는 상황에서 쓰나미가 왔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우선 쓰나미 경보가 발생되고 밀려오는데 자동차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2월 17일부터는 쓰나미를 어떻게 피할지 지진대피요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